코로나19로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들이 최근 국내외 운항을 속속 재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공항은 항공사 재정난을 이유로 운항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공항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취항 22년 만인 지난해 왕복 2회로 제주노선이 증폐한 운항되면서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띄었던 원주공항.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5월 초 연휴에만 반짝 운항했을 뿐 지난 2월 말부터 5개월째 운항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원주공항의 유일한 운항사인 대한항공 측은 수차례 운항 계획을 연기한 데 이어 운항 중단을 다음 달 17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도민들의 항공 이용 불편은 물론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원주공항의 적자폭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 수익과 임대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가 적자가 33억이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클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재정 악화로 국내 노선을 하나씩 빼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원주-제주노선의 운항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여수공항의 국내선을 없애고 중국 노선을 확대하는 등 적자 노선을 없애고 선택과 집중에 나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수공항의 경우 대한항공이 빠지는 대신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잇따라 취항하는 등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대신 국내선 공략에 나선 저비용 항공사 유치가 대안이 된 겁니다. 강원도는 국토부의 플라이강원의 원주공항 취항을 건의하긴 했지만 여타 저비용 항공사 물세계는 소극적입니다. 타지역 공항과 항공사들이 운항을 속속 재개하는 가운데 원주공항의 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